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사용하실 대륙은 중만미입니다. 저는 전부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만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단한 전도운동이 중만미에서 시작될 겁니다. 특별히 과태말라에서 시작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쿠바를 갔고 지난달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과태말라에서 마지막 여러분하고 뵙고요. 그다음 니카라가와 엘살바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중만미 전역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2장 12장. 21장 15장. 15장 15장. 25장 15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부탁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Timothy 4. 1-2 2 Timothy 4. 1-2 1 Timothy 4. 1 Timothy 4. 1 Timothy 4. 2 Timothy 4.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 그 다음에 그의 나라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서야 됩니다. 저도 못해 신앙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다가오기까지 한 명한테도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전도는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숨기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인테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명 있다는 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명가짐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ğu는ARY가 나를 chalk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 시념에 대해서는 그 별로 안 minus 춤을 Welwyn을цы 많이 둬า 하나님의 어머니 enable I titles 교회 복음은 절대 joyful 교회 봉사는 최고로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레니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레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다. 저 어른의 중심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테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난민 문제일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기로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 먹기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면서 이것만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왜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5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5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걸려서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난민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더 중요한 건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길거리에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외쳐야 될 게 아니라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그 어떤 사람에게 또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제가 짧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과태말라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난민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명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복음이 정리된 프린트 물을 나눠드릴 테니까 한 장씩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지 일본의 인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questions?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대로만 하면 되요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좀 더 길게 하면 되요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정확한 보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의 명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없어요 지금 마태말라에 많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주는 전도자는 드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저희들이 있는지 아십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운동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게 한 거죠 하나님 저희들도 아시지만 여러분도 아십니다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저와 이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중남이 살리기를 원하시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Guatemala 살리기를 원하시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약을 보기라 오늘 이 말씀을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제 옆에 아예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쭉 설명해 볼게요 혹시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아니면 여러 문제 가운데 뭐라도 붙들고 싶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냥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말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만 시간 있으면 종이 펼쳐놓고 써가면서 이 사람한테 답을 줍니다 23살 때까지 저는 한 명한테도 복음 못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십 몇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몇 명한테 복음을 전는지 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쓰실 겁니다 자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지금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을 준비 되있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았습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왕적인 존재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존재다 너무 축복받은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만물을 당신에게 맡긴 그런 왕적인 존재다 원래는 그랬다 그런데 당신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게 버렸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다 왕적인 존재인 당신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당신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뻔하게 만들었다 창세계 3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다 당신이 부인하고 싶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인류를 붙잡고 있고 지금 세상이 임금이다 당신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라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이다 당신이 사단의 잔이란 증거로 당신은 일평생 범죄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이렇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무슨 문제 생기냐 모든 문제 생기다가 죽지 않냐 당신에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냐 물고기가 물 떠났듯이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 하나님 떠난 순간 당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인 사실만 모르는 것이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요한복음 8장 44장의 사단의 잔여다 요한복음 8장 44장의 사단의 잔여다 신분이 사단의 잔여인 것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 부모를 정해서 태어났냐 태어나보니까 당신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있지 않냐 당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당신의 사단의 잔여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재앙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10편 88편 3절을 보니까 당신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히브리 2장 15절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단다 당신 지금 열심히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사냐 돈 벌려고 사냐 당신 이미 마귀의 종로로 단다는 것이다 성공하려고 사냐 그게 마귀의 종로로시다 즐기기 위해서 사냐 마귀의 종로로 단다는 것이다 당신이 영혼이 죽어가지고 도무지 뭘 해야 될지 풍간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심지어는 심각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발견되지 않아서 이게 숨기는 것이 우상이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렇다 인간은 육신도 있다 하지만 정신도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영혼이 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다 영혼의 문제가 온 것이다 심리학으로 알 수 없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마태오 11.28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다 장세기 6장 5절에 생각이 항상 악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당신 마음이다 허무하지 않냐 마음에 남은 게 상처밖에 없지 않냐 걱정 염려가 항상 당신을 장악하고 있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않냐 혹시 자다가 귀신이 보이냐 전부 정신 문제인 것이다 이 정신 문제 이전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실 사단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러다가 일평생 스트레스와 고생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게 육신 문제까지 나타난다 그냥 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타난 육신 문제는 변명이 없는 질병들이 많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부 육신 문제다 개인의 답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한국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이고 이 원수야 이렇게 불러요 남편인데 원수가 됐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부부 중에 한 번도 안 사온 분 계십니까? 그런 부부 참 없더라고요 다 봉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들이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요 자녀들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구장 27제로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가장 소중한 자녀들한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갑니다 죄와 저주를 물려주고 가요 영적인 신분, 사단의 자녀라는 신분을 물려주고 갑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한테 저주를 물려주고 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신자가 걸려있습니다 한 명도 예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귀의 젊은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마음과 생각의 정신으로 문제 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 보니까 벌써 육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지 않냐 우리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나 보면 이게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안 아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원인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안타깝죠 영적 유산 물려주고 갑니다 이게 부신자입니다 여기에 문제 있는 걸 정확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신 정신 문제다 얘기해주면 돼요 이 문제하고 계신 영적 문제부터 왔다 그래서 antes 이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다 이 문제의 배경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신은 오늘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 영혼의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정신의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이제 바뀐다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사단을 이길 이 땅의 영웅이 없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사단이 일을 멸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니 길이 되셨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왕으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례 명 tav고 예수님чес정 이슬입니다 예수님의 사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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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이다. 그래서 영접을 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줬고 그 프린트물을 그냥 그대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원리만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줄이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줄이면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가 나타나고 60문제 있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영적 유사를 물려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계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세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거예요. 나무가 뿔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 이길 영웅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게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도 힘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Bedro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Bedro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 너는 참 축복을 받은 것이다 네가 안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것이다 복음을 생명 걸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적이다 복음 안 만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사건이오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을 빨아들이면서 알아듣는 사람 멘벵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온 게 아니요 저희 팀이 열 멘벵에 왔는데 수천만 원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남아 놀지 않습니다 마태말라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 세계가 두 가지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적인 전도 전력을 몰라요 이걸 전달하는데 나라마다 전도운동이 되십니다 이 메시지를 마이야미에 갔어요 이 메시지를 마이야미에 갔어요 방송국 기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국에 가자 미국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또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로 알아 듣는다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아 듣는다 여러분에게 마태봄 16장 18절 19절의 축복이 오늘부터 이마 여러분 반석이 될 거고 여러분 인생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세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지구상에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의 교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에 7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 대단한 신학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금이 의미한 겁니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산다면 신학생활을 잘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또 지금처럼 남은 인생 산다면 호름있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보금이 임합니다 이 보금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이 보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남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셔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인생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는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가 떠났습니까 보금이 하나입니다 사단 때문에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해결책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났다가 다시 물 들어가면 물 들어오면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난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하나님 만난 길이 크리스토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 크리스토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크리스토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크리스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왜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인이 죄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연휴로 하는 게 짧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로 잘 발견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오늘 구원받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다녔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당 마당만 밟았을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미래의 교회 떠날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위해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 가운데 그의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다 같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거나 이 사람을 같이 영접시키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럼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면 오늘 제대로 뿌리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수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접이 뭔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합시다 믿지 않는 자의 상태에는 이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증거로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고 혹시 자녀 나와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해 될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죠? 과학적으로 세포 두 개가 만났어요 이게 생명이 탄생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난 거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 작은 사건 때문에 생명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자라서 여러분이 되지 않아요 그 작은 사건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는 굉장히 작은 사건이요 하지만 그 작은 사건에 뭐가 탄생됐냐 영증의 생명이 탄생됩니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영혼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이런 기적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무조건 말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 순간 영원한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 입술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me gustaría que con sus labios ustedes repitieran esta oración para aceptar a Jesús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주로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따라하십시오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사여주시고 사단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인으로 역사여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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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정의 생명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선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받는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성경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았다는 말은 대단한 얘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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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가 계시죠? 자녀 한두 번 잘못했다고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먼저 1라인 2라인 3라인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너희 속에 그하신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그하신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순간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범죄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약 시대에는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하는 기도가 10편 51편에 나와있습니다.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해도 저희들이 죄를 범하면 다시 떠납니까?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죄가 단외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신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es una redención eterna.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완벽한 속죄. lo hizo perfectamente. 무슨 말이냐? ¿qué significa esto?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 이후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ustedes son hijos de Dios, son el templo de Dios.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on hijos de Dios.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son el templo de Dios. 할렐루야. 복원 받을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es Juan 14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요게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요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낸 것이 맞지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리 때 속에 양 한 마리 그래가 무시 됩니까? 그런데 누가 인도하셨죠? 그런데 누가 인도하셨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estamos en una vida como el lobo pero nosotros somos como vegas pero quien nos guía? nos guía Jesus, nuestro pastor.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nosotros somos guiados por el Espíritu Santo.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esa es la mención que nosotros recibimos.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entonces qué tan impresionante ese regalo que 예수님 nos dio derramando su sangre.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pensámoslo una vez de verdad Jezus al morir que tan valioso será el regalo que nos dejó.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de verdad el creer en Jezus es algo muy impresionante.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ustedes son hijos de Dios son el templo de Dios.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entonces el Espíritu Santo de Dios no se va de nosotros sino está junto con nosotros y nos guía siempre.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esta es la bención que nosotros recibimos.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16장 24절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por eso es que siempre que nosotros oramos en Juan 15, 7 y también en Juan 16, 24 nos responden la oración.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entonces cuando un hijo le pide algo al padre entonces el padre lo escucha y también le concede su petición.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면 안 들어주고 entonces si el hijo le pide algo que no tiene coherencia al padre entonces no se lo da. 정말로 정확한 얘기 es 즉시 응답해주고 pero si le dice algo muy preciso y muy correcto entonces se lo dale una vez. 틀린 걸 요구하면 다른게 고쳐서 주잖아요. pero si le pide algo erróneo entonces lo corrige y se lo da corregido. 자녀의 말을 100% 부모가 듣습니다. entonces lo que dice el hijo el padre lo escucha al 100%.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어요. entonces Dios escucha sus oraciones al 100%. 그래서 즉시 필요한 건 바로 주고요. por eso lo que es necesario de una vez se lo da de una vez. 잘못한 기도는 바로 돌려가지고 응답하시고 y las oraciones incorrectas las cambia a algo correcto. 필요 없는 것은 응답 안 하시고 y lo que es innecesario no lo responde.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este es el método de Dios.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lo importante es que cada vez que ustedes olan Dios responde. 그리고 야구부 4장 7절입니다. en Santiago 4.7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ustedes tienen cierta potestad? 찾아보겠습니다. lo vamos a buscar. 그런 적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무슨 권세가 주어졌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주어진 것은 능력 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가서 차를 세우면 차가 안 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경찰이 됐다 칩시다. 경찰 보고 입은 거예요.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쫙 지팡이를 들면 차가 서게 돼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세웠습니까? 주어진 권세로 세웠습니까? 권세로 세웠죠. 예수님 구주를 영집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테발라 역사하는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감문 역사하는 그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지구상에 엄청나게 마귀가 사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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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라 이런라 그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권세를 진짜로 알면 Guatemala 다 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권세를 권세를 다 살릅니다. 중남이 다 살릅니다. 왜 그랬냐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왜 왜냐하면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럴 다 이럴 누리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에 섬기라고 보낸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뭘 하냐 구원받을 섬겨요 우리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es una verdad 성경제입니다. es algo bíblico 한 구절 더 볼까요 Mateo 18 Mateo 18 10절 Mateo 18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 자에게도 어린 소자에게도 어린 소자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incluso los pequeños tienen ángeles que los ayudan 구원받은 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tienen ángeles que los ayudan 사실입니다. es una verdad 구원받았다는 얘기 너무 놀라운 el hecho de ser salvo es algo muy impresionante 성령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significa que el espíritu santo está dentro de nosotros significa que el creador está dentro de nosotros con su espíritu santo 당연히 nos dará la autoridad de poder atar a las tinieblas 당연히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영역을 자꾸 일으키니까 옆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에서 군대를 파송 해서요 엘리사 도단성 아람 군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아람 군대 가 둘렀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적군들이 성을 둘러싸 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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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적군이 우리 성을 두르고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저 종의 어두운 눈을 열어놔요 종의 눈이 열렸어요 아람 군대 뒤로 불말과 불병거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들 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축복 입니다 구움받은 모든 자가 받은 축복 이 esta la bendición que recibieron todos los salvos 한 명 도 예 없습니다 entonces no ninguna excepción 주의 성냥 이만 모든 자가 받은 축복 entonces si viene el Espíritu Santo esta es la bendición que recibieron todas las personas 여섯 분째 니다 el sexto punto 필리포 3장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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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니 만 nuestra ciudadanía está los cielos donde también esperamos al salvador el señor jesucristo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대 무슨 말이냐 하늘이 시민권자라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시민권자네 시민권이 있다는 말 무슨 말이죠 그 나라가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납치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납치하고 일본 사람도 납치하고 납치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나라가 뜯어집니다 온 나라가 이 사람 구하려고 덤벼듭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전체 이 사람 살려고 덤벼듭니다 이게 시민권자가 많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보호가 여러분의 이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게 기록되어 성경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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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마라기 16 그 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히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성경 여러 군데 생명책, 기념책에 대한 응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마시냐 권능받고 당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드리라 성령이 마시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권능을 받고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마시냐 누구든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인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겠단 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딱 끝을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세계를 선물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우주적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시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참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세계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중남미와 과태만을 살릴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과태만을 와 중남미와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왕적인 인간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순간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영혼의 심각한 문제고 자신과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되고 육신에 문제가 되고 죽음과 내세에 문제가 되고 영적인 인산을 부대에게 물려주면 그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로 가면 예수님을 그리스로 알고 영접하면 이 시간에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 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 구원 받은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모토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사단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주의 사자가 돕고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이 길이 살아있습니다 이 길이 사자의 주의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이게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이 길이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전파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중에 과태말라 중남에 살릴 제자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제가 메시지한 겁니다 그 소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남에 살리고 세게 살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게 보고만 열심히 하다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오기를 예수 여러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백성들에게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영향을 전달할 내용을 가지고 과태말라 중남자 전세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영향을 전달할 내용을 가지고 과태말라 전세계 살리는 자들이 통해 하옵소서